이 친구는 지금 서치가 안 돼. 뭉이. 뭉이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나.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얘가 3살 때 데려왔고요. 지금 8살이니까 한 5년, 6년 차 됐어요. 등치 큰 남자 조심하세요. 물어요, 물어요, 약간. 전 주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셨나요? 그건 아니고 노부부가 원래 키우시다가 돌아가셔서 센터에 맡겨진. 아이고. 아픔이 있다. 그래서 또. 그럼 태선 씨가 잘해 주니까. 그래서 또. 그럼 태선 씨가 잘해 주니까. 기다려. 놓아. 기다려. 형 저한테 막대하잖아요.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방송하면 그런 게 있어요. 뭐야. 이 정도면. 어머. 뭐야. 이 정도면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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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아. 세선이가 밀렸네. 기다려. 이게 미끄러져. 시기가 없어서. 영상 보게 기다려. 기다려. 거칠해 거기다가. 좋아. 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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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훈련 시켰네. 흔들리지 않지 편하나. 화면을 저렇게 볼 수 있다니. 잘했어. 광고 가자. 광고 가자. 이럴수록 뭉이 뭐 하나 개인기나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장단점 이런 거 저희가 좀 알려주세요. 너 핸드폰 통화할래 이거 통화할래? 어. 자 통화돼요. 어. 너 말하면 끝난다 여기서. 앉아. 소시 다 먹었는데. 손. 손. 하이파이. 아이고. 이 정도. 아이고. 이 정도. 이 정도. 자. 대결로 해. 앉아 앉아. 뒤로 가. 뒤로 가. 놓아 뒤로. 자 간다. 자 간다. 자 간다. 아잇. 아잇. 굴라 굴라. 괜히 이런 거 있다. 아이들 자랑처럼 뭔가. 그러니까요. 약간 미묘한 전쟁을 좀 봤어요.